안녕하세요 컴스루 존입니다 CAD를 실행할 때마다 자꾸 에러가 발생을 해서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고 재설치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출장 가서 상황을 보니까 문제는 용량 때문이었어요 우선은 제가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서 부팅을 시켜봤었구요 백업용 하드디스크도 별도로 있으셨고 그 다음에 SSD는 120GB를 사용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120GB로는 솔직히 부족해요 기본이 240GB 이상이구요 그리고 백업용 하드디스크도 파티셜을 또 나눠줬어요 절대로 효율적인 사용은 아니죠 우선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기존에 120GB 용량의 SSD를 빼고 최소한 240GB 용량으로 바꾸기로 해가지고 지금 기존의 제품은 이제 떼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제품으로 교체를 해 드릴 건데요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것은 다들 아실 거고 앞으로 CAD를 사용하면서도 큰 무리는 없을 거에요 단지 사용 습관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이미 백업용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굳이 윈도우가 깔린 C 드라이브에 저장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원래 장착되어 있던 자리에 이제 고정까지 해 드렸구요 이제 몇 가지 있으면 당연히 윈도우도 다시 설치해야 되겠죠 특별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제 단축키를 이용해서 대충 인식이 되는지만 하긴 하구요 저희 가상 윈도우 가상 C 드롬이라고 해야죠 USB를 이용해서 이제 다시 설치를 할 거에요 이전보다 뭐 빠르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출시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속도가 빠르긴 하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제작된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 면에서는 약간은 빠른 부분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일반 소비자분들이 체험 체감이 갈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파티션을 나누시면 안 돼요 그냥 통으로 설치하는 게 낫구요 지금 보신 것처럼 500기가 하드디스크가 꼽혀져 있는데 저걸 또 파티션을 나눠줬어요 뭐 개인적으로 어떤 용도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굳이 저장하는데 저렇게 나눠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은 이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패스하기로 하고 바로 통으로 설치를 진행을 하는 거에요 좀 더 쾌적한 컴퓨터 사용을 위해서는 메모리도 최소 8기가로 올려준 게 나은데 지금 4기가가 탑재가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i5 4세대 모델이에요 이쯤 되면 충분히 더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추후에 업그레이드는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근데 본인이 지금 회사에 있어 가지고 여기서 더 추가로 상담은 드리지 못했어요 이제 인터넷도 잘 되구요 케이드도 원래대로 설치를 해 드렸어요 앞으로는 좀 더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할 거에요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 드렸어요 하고 싶던 오늘의 편을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